가수 구준협이 미대 출신다운 그림 실력을 발산했다. 구준협은 서울 용산구와 함께 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. 서빙구 압축장 담장을 따라 사계를 콘셉트로 한 벽화를 그려 색세의 가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냈다. 구준협은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구준협은 사계의 콘셉트로 다채로운 변화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저의 도안은 사계절과 아름다운 용산의 낙가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서빙구 246 표창원 53길 88 두 곳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라며 소개했다.